자, 박상진 호수공원 산책 나왔습니다. 이렇게 멋진 호수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아들하고 이렇게 공원 산책을 왔습니다. 오늘 적어도 2km 정도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안 되고 말고! 아들 저기 한 번 앉아보세요. 싫어요? 안되면 말고! 추우시겠어요? 여기 잘 지키고 계셔요? 여기 잘 지키고 계셔요? 호수공원이 너무 멋있죠? 산책코스는 정말로 끝내줍니다. 세상에! 네온사인도 저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시간 한 번 되시면 박상진 호수공원 쪽으로 화봉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운동코스 산책코스로는 끝내주는 곳이에요. 놀러오세요! 안녕하십니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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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잘 지 캔 pam qua fle savy 환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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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